일요일 2시인데 주사님들이 한번도 안계시네요 일요일인데도 안나오셨네요 날씨가 차가워져서 이제 낚시쬐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햇빛 쬐러 잠깐 나왔습니다 입질이 와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누워 망둥어였다 망둥어 아 그렇게 기다리던 망둥어 망둥어를 기다린건 아니었는데 망둥어가 한마리 올라왔습니다 아주 꿀꺽 삼켰군요 아 드디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아 망둥어 한마리 하고 난 다음에 아 기운이 갑자기 샘솟아서 다시한번 도착했습니다 기대해주십쇼 기대해주십쇼 아 최고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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